이번 시간은 걱정 말아요 그대의 인트로 부분을 한 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해보면요 이런 연주가 나오는데요. 처음에 9 9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9 9를 잡고요. 오른손은 5번 3번 1번 줄을 동시에 같이 치는 게 아니라 물결 표시 부분은 그냥 치면 이런 느낌이지만 물결 표시 지켜서 그럼 처음에 9 9로 시작하세요. 왼손이 2칸 떨어져서 7 7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해결해 주고 이제 두 번째 마디 보면 5와 6이 나와 있죠. 5와 6은 여기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7 7은 2 3으로 다시 9 9 7 7 자 이제 네 번째 마디는 엄지가 4번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4 4는 2 3번 손가락으로 마지막 2 2 0은 또 2 3번 손가락 그대로 떨어져서 네 번째 마디만 한 번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다 가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